전통음악 판소리 낼 팝과 혼합해 조선팝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탄생시킨 서도 밴드. 놀라운 가창력과 독특한 음악색으로 복명가왕, 풍류대장, 부루의 명곡 등의 프로그램에 출연해 전 국민을 열광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서도밴드가 해외 방송에도 떴습니다. 5살 때부터 판소리를 냈던 밴드 보컬 서도는 이 방송에서 자신의 노래실력을 발휘해 진행자를 깜짝 놀라게 했다고 하는데요. 반대로 이 방송의 진행자도 서도밴드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외국인인 그가 이 노래를 불렀기 때문인데요. 서도밴드가 놀란 이유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One of the most high-profile South Korean offerings to the world is K-pop. But even here, a new music trend, grounded in the past, is taking off. This group, called the Sodo Band, is one of the city's up-and-coming indie acts. Their music draws influence from Pansori, a Korean musical storytelling tradition from the late Joseon period. It usually features a single vocalist and sparse accompaniment. But these musicians have given it a groovy new twist.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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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 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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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 나 사랑, 내 사랑, 나 사랑, 내 사랑, 나 사랑, 나 사랑, 내 사랑,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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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 노래는 이 노래가 알 수 있어요. 사랑가? 맞다. 이 노래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학생이 조금 배웠어요. 정말요? 이리 오라 업고 놀자 와우!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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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 이러구나 내 사랑이라 그리고? 아멘 내 사랑아 어우, 이 노래 너무 좋아요. 아, 똑같은 노래, 똑같은 노래. 맞습니다. 근데 이 완전 새로운, 재즈의 느낌으로 변했어요. 판소리는 너무 어렸을 때부터 제가 자연스럽게 배워왔던 거고 그냥 그저 어렸을 때부터 제가 배워왔던 것 그리고 배워오면서 들었던 팝 뮤직 이런 게 자연스럽게 결합이 돼서 이런 음악이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되게 파퓰러하게 사람들이 이지리스닝 할 수 있게 만드는 작업이 굉장히 어려웠고요. 엄청 전통적이게 들리지 않으면서도 또 그 색깔을 잃지 않으면서 I think it's a perfect combination. simply love it. 사랑가를 척척 부르는 피터리 교수. 대학 시절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여름방학이 온 게 전부였다는 그의 기억 속에 아직도 사랑가가 남아있다는 사실이 놀랍게 느껴집니다. 싱가포르 공영 방송에서 다른 사람이 아닌 피터리 교수를 진행자로 섭외한 이유가 이해가 되는데요. 이처럼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식견을 지닌 그가 향한 곳은 바로 시내의 한 상점.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한다는 이것을 보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style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의사의 이 스타일을 지닌 그의 사항을 지닌 그의 입장은 이 스타일을 지닌 그의 입장은 이 스타일을 지닌 그의 포장의 한 상점이 중요하겠습니다. young generation, you see there is flowers and there is some kind of Chinese characters. It's a really traditional style. So this one is a modern design. As you can see, this one is a little bit different to the traditional one. It's so much lighter here and the colors are fresh and modern. Right. Usually the young Korean generation, they really love the pastel color. So we made the modern designs like this. But Diane doesn't just sell her designs. She also offers a social media package. So Nahi, you like pink? I'm testing out my newfound Joseon sensibilities as a stylist for a period-themed photoshoot. I like this one with the two-tone. And then the top. Oh this one? Oh yes, very nice. We have the sets and I think they all work really nicely together. Let's see how they pair up. Oh yes, I think they are. Let's see. Whatever. 왜 이런 스타일의 인상에 사용하는 노력이 gewe집냐고 했는데 젊은 세대에서도 조선의 문화가 모두 다 오래된 것이라고 치부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것을 이제 융합해가지고 더 좋은 현대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질 수 있으면 저희에게도 더 좋은 거고 저희의 문화도 잃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약간 숙제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정상화에 있습니다. 한국의 전쟁은 지민이 있습니다. 1910년에 지민이의 전쟁은 한국의 전쟁은 지민이의 전쟁은 전쟁은 전쟁이 남은 전쟁이 남은 전쟁이 또한 전쟁이 한국의 전쟁은 전쟁이 다른 텔라젠이 는 부터는 세상에 두 번째는 사지에 일하는 이국이 생활이 되기 때문에 정산의 전쟁을 계속해서 부터와 함께 지금 modernisation 그리고 경쟁이 한국의 전쟁은 이 세상에 영국의 대화가 가장 큰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규정한 법을 하고 불가능한 인정에 의해가 될 것입니다. 이 조선의 전쟁과 변화와의 전쟁은 이 국가의 전통 문화가 될 것입니다. 이 국가의 전통 문화가 정말 놀랄 수 있는 글로벌 센터입니다. 조선 왕조의 유구한 역사는 물론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해 살펴본 싱가포르의 특집 방송, 재밌게 보셨나요? 피터리 교수의 한국에 대한 애정과 지식 덕분에 쉽게 만나보기 힘든 고퀄리티 방송이 제작된 것 같아 보면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늘은 전통 한복과 판소리에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조선시대의 규방예술은 물론이고 신분제도, 임진왜란, 이순신 장군 등 조선 역사에 대한 더 많은 에피소드를 저희 채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항상 함께 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려요.